주짱이 우연이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진다 탕수님 강림이가 많이 다쳤습니다 무현인지 뭔지 그 여자는 죽은 거야 석병 무너질 때 굴 안에 갇혔었다며 쌀에서 군내가나 돌아가십시오 내 탕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대체 무슨 일입니까? 설마 저 기별설이에게 뭔가를 말한 건 아니겠지 무릎을 꺾었으면 눈빛도 꺾어야지 넌 그들을 유인할 수 없어 또는 누구냐? 나? 전우치?